오늘은 임영웅의 홈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라인댄스와 챌린지 부분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우선 라인댄스부터 해보실게요. 라인댄스 원오리고 32카운트입니다. 오른발부터 시작이에요. 첫번째 섹션 오른발부터 시작입니다. 바인스텝 오른쪽으로 가세요.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왼발 사이드 오른발 터치 오른발 사이드 왼발 터치 첫번째 섹션 손동작하고 같이 해보실게요. 1, 2, 3, 4 왼발 사이드로 갈 때 왼손 올리고 오른발 사이드로 갈 때 오른손 올렸다가 내려보실게요. 첫번째 섹션 카운트로 같이 해보실게요. 1, 2, 3, 4, 5, 6, 7, 8 섹션 2 섹션 1하고 똑같은데 왼발부터 시작이에요. 왼발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오른발 사이드로 가시면서 오른손 올리고 왼발 사이드로 가실 때 왼손 올렸다가 내리시고 그러면 첫번째 두번째 섹션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1, 2, 3, 4, 5, 6, 7, 8 섹션 2 1, 2, 3, 4, 5, 6, 7, 8 섹션 3 오른발부터 포워드 워크에요. 앞으로 걷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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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터치 왼발 백 백 백 백 오른발 터치에요. 손동작은 요렇게 펼쳐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같이 가보실게요. 섹션 3 오른발부터 포워드 워크 1, 2, 3, 4, 5, 6, 7, 8 섹션 1부터 섹션 3까지 가보실게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섹션 3 1, 2, 3, 4, 5, 6, 7, 8 섹션 4 오른발부터 V 스텝이에요. Out, Out, In, In 한번 더 Out, Out, In, In 카운트로는 1, 2, 3, 4, 5, 6, 7, 8 손동작하고 한번 같이 해보실게요. 1, 2, 3, 4, 5, 6, 7, 8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1, 2, 3, 4, 5, 6, 7, 8 발하고 같이 하시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섹션부터 네 번째 섹션까지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이 라인댄스, 원홀 댄스를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지금 이제 한 세트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트로 들어갑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두 번째 라인댄스에서는 네 번째 섹션에 아웃, 아웃, 인, 인 아웃, 아웃, 인, 인 다음에 다리 벌리고 손 양쪽으로 이렇게 펴주시면서 홀드, 네 박자 홀드예요. 그러면 두 번째 라인댄스에서 네 번째 섹션 카운트로 한번 해보실게요. 1, 2, 3, 4, 5, 6, 7, 8 다음에 챌린지 부분으로 넘어가는데 챌린지 부분은 96 카운트예요. 자, 첫 번째 섹션 여덟 카운트는 지금 다리가 이렇게 벌려져 있는 상태죠. 벌려져 있는 상태에서 발동작만 해보실게요. 발동작은 힙을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여덟 카운트가 진행이 됩니다. 카운트로는 1, 2, 3, 4, 5, 6, 7, 8 손동작하고 같이 들어가시면 1, 2, 3, 4 오른쪽, 왼쪽, 밑에 아래 오른쪽, 왼쪽 이게 섹션 1이에요. 섹션 2는 찰스톤 스텝 하시면서 손동작하고 같이 있어요. 먼저 찰스톤 스텝 오른발 앞에 가서 왼발 차고 킥 왼발 백, 오른발 투게더 다음에 무릎 바운스 두 번 5, 6, 7, 8 손동작하고 같이 해보시면 1, 2, 3, 4, 5, 6, 7, 8 앞에서 한번 해봐드릴게요. 우산이 비가 올 땐 나한테 비가 올 땐 친구한테 친구한테 내가 우산이 되어줘 하는 가사거든요. 그래서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올려져 있는 상태죠. 다음에 이제 햇살이 이렇게 비치면 나한테 햇살이 비치면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는 가사거든요. 그래서 햇살이 이렇게 사방으로 펼치면서 해보실게요. 이렇게 올려져 있는 상태에서 끝났어요. 그죠? 5, 6, 7, 8 이렇게 끝났어요. 1, 2 발동작만 하면 1, 2, 3, 4 5, 6, 7, 8 손동작하고 같이 해보시면 1, 2, 3, 4, 5, 6, 7, 8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시면서 7, 8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라인댄스에서 마지막이 5, 6, 7, 8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면 챌린지 부분 첫 번째 섹션이 1, 2, 3, 4 5, 6, 7, 8 섹션 2 1, 2, 3, 4 5, 6, 7, 8 섹션 3 1, 2, 3, 4 5, 6, 7, 8 섹션 4는 오른발 사이드로 놓으면서 홀드 팔 동작만 아래서 위로 여덟 카운트로 올라갑니다. 카운트로 하면 이렇게 끝났죠. 세 번째 섹션이 네 번째 섹션은 1, 2, 3, 4 5, 6, 7, 8 다섯 번째 섹션에서 가사가 When I Go 하고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서 찰스턴 스텝이에요. 체스턴 스텝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앞에서 크로스해서 5, 6, 7, 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이 상태에서 끝났죠?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체스턴 스텝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다음에 일곱 번째 섹션에서 평생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가사가 나와요. 여기서 발동작만 하시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세요. 손동작하고 하시면 평생 너와 함께 1, 2, 3, 4 이렇게 W자를 만드시고 5, 6, 7, 8 가슴으로 모아요. 다음에 사이드로 놓고 1, 2, 3, 4 5에 내렸다가 올리고 다음에 다음에 왼쪽 보고 다시 정면 자 카운트로 한번 해보실게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해보실게요. 이렇게 벌려져 있는 상태에서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4, 5, 6, 7, 8 다음에 이렇게 팔짱을 끼고 팔짱을 끼고 오른쪽으로 1, 2, 왼쪽으로 할 때는 약간 밑에 오른쪽에 할 때는 올려 왼쪽으로 할 때는 밑에 자 카운트를 해보실게요 1, 2, 3, 4, 5, 6, 7, 8 한 번 더 1, 2, 3, 4, 5, 6, 7, 8 자 마지막 두 섹션이 남았어요 찰스톤 스텝을 하세요 1, 2, 3, 4, 5, 6, 7, 8 다음에 한 번 더 1, 2, 3, 4 마지막에 재즈 박스로 끝내실게요 5, 6, 7, 8 그러면 이게 챌린지 96 카운트가 완성이 됩니다 그럼 처음부터 한 번 챌린지 부분 다시 한 번 해보실게요 이렇게 끝났죠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여기서 when I go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가슴에서 모아서 5, 6, 7, 8 너와 함께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이거를 좀 강력하게 주기 위해서 여기서 1, 2, 3, 4에 한 번 당겼다가 5, 6, 7, 8 이렇게 하십니다 다음에 팔짱 끼고 오른쪽으로 가실 때는 1, 2, 3, 4, 5, 6, 7, 8 한 번 더 1, 2, 3, 4, 5, 6, 7, 8 차이스톤 스텝 1, 2, 3, 4, 5, 6, 7, 8 다시 한 번 하시면서 1, 2, 3, 4 마지막 4 카운트는 재즈 박스로 마무리합니다 5, 6, 7, 8 라인댄스 32 카운트 두 번 챌린지 부분 96 카운트 한 번 이런 세트가 3세트씩 이루어져요 근데 마지막에는 택 부분이 8 카운트가 있어요 이런 거 라인댄스 32 카운트 두 번 그 다음에 챌린지 부분 96 카운트 이렇게 세트로 이 세트를 3세트를 하면 이 곡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 3세트짜리에는 내가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게 이 가사가 나오면서 택 부분이 8 카운트가 추가가 돼요 그 부분이 네 번째 섹션 아웃 아웃 V 스텝이거든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하시고 어디든 갈게 하시면서 워크어라운드예요 8 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다음에 시작이에요 여기서 챌린지 부분 1, 2, 3, 4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